주력 수행, 주력과 연불은 어떻게 다른가? 오령 큰스님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정진 방법 가운데 나와 인연 있는 한 가지 공부를 선택하여 수행을 하면 설악산 대청봉에 오르듯이 결국은 최고 차원에 도달하여 법을 긴이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공부 방법 중 먼저 주력에 대해 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력의 주는 밀교우 진원이나 다란이를 뜻하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주력의 방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리떼에 와서는 주력을 전공으로 연구하신 어린이 안 계셨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연불과 주력이 별다른 구분 없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힘, 역자를 붙여 주력이라 하는 까닭은 노력하여 주문을 내오면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곧 노력하면 힘이 생긴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자꾸 노력을 하다가 보면 하루에 5천배도 할 수 있게 되고 6천배도 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만 배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노력을 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를 통하여 힘을 얻는다고 해서 주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음연불이니 간음주력이니 하는 말을 통용하여 많이 쓰지만 열반하신 철호 노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연불을 정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은 송불이다. 연불이라고 하면 부처를 생각해야 되는데 참 연불을 하고자면 간을 해야 한다. 지금은 송불을 연불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송불과 연불은 엄연히 다르다. 지금에 와서는 덮어놓고 간센보사를 부리거나 나모 아미타불을 부르면 무조건 연불한다고 하지만 철호 노수님처럼 앳어른들은 염과 송이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간센보사를 부르며 기도를 하면 간음주력이라 해버리고 지장보사를 부르며 기도하면 지장주력이라고 합니다. 불보사를 명호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주력이라고도 하고 연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연불과 주력의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연불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송불을 하니까 그만 주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연불을 하려면 간을 해야 한다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쪽으로 습관을 들이든지 아니면 주력법을 끊지 않고 오래 노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용성스님께서 천수 다란히 하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용성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면서 얼마나 익어졌던지 혹 곧 숨 한 번 내쉬면서 나모라 다나다라부터 사바하까지 천수 다란히 한 편을 외웠고 숨 한 번 들이키면서 나모라 다나다라부터 사바하까지 한 편을 다 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송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상태이고 염 자체도 이미 떨어져 버린 간의 차원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주력이다 연불이다 기도다 하지만 결국 하나의 마지막 궁극점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각각 다르게 붙인 것입니다. 예컨대 간센보사를 부르며 기도할 때 어른들로부터 각각 달리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정확히 해보았더니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을 놓치지 말고 늘 생각을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밑에서 기도를 하는 스님들에게 늘 같은 부탁을 합니다. 간센보사를 부르든 나모아미타보를 부르든 내 소리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것만 잘 붙잡아라 그렇게 하면 절대 역길로 가지 않고 공부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 실제로 이 방법에 따라 연보를 하는 이들은 거의 역길로 가지 않는데 이 방법을 무시하는 이들은 중간에 엉뚱한 쪽으로 가는 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잘못되면 공부가 역길로 흘러갑니다. 자기 생각이 다른 것을 기대할 때 기도 중간에 장애가 붙을 때 그 장애를 잘못 생각하면 방해예소가 엉뚱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령 큰스님 법문 출처 불교신행연구원 얼간폭공양입니다. 영상에서 만나면